네? 바른 자세로 운전해도 목은 항상 위험에 처해있다고요? 차로 펴고 갈 때 목이 많이 피곤하게 되더라고요 정시간 운전을 하면 어깨가 이렇게 움츠려지고 목을 빼게 되더라고요 왜 이걸 여태 못 났죠? 아주 편합니다 공간을 많이 안 차지해서 좋은 것 같고요 잠깐 차에서 쉴 때 괜찮은 것 같아요 집에서 베개를 베는 것 같이 편한데요?